안녕하세요. 재미와 감동, 나와 내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세상, 코믹미디어 이연배입니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팟캐스트 라디오 충북세동 들리는 음식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해오던 이연배의 모닝맥심에서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사업화하여 시민과 도민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싶은 마음에서 사업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충북 도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소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을 전국민이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주자 참여와 사업화 과정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저희 코믹미디어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프로젝트입니다. 콘텐츠 미디어 사업의 심장에서 알고다가 160만 도민과 나아가 전국에 재매와 감동을 주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과 팀장님 이하 연구인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컨버전스와 디버전스를 반복하면서 코믹미디어만의 킬 콘텐츠를 찾아내고 그것으로서 분해 1등, 전국 1등 소셜 콘텐츠 미디어 사업화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미디어로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도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과 같은 첨단 인력과 첨단 장비가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1등 콘텐츠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화이팅! 화이팅!